이어서 69시간 이 얘기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떠나기 전이니까 어제 오전에 나온 얘기가 60시간, 저 60시간 이게 너무 무리라고 하면 상한 캡을 씌워라 60시간 상한 캡 씌워라 그 말은 60시간은 안 되니까 59시간 하겠다는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재검토하는 좀 수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노동부에서, 정부에서는 MBC 세대가 더 좋아한다,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뚜껑을 외워보니 달랐단 말이죠 싫어하죠 그랬더니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본인들을 지지하는 지지계층이 2030,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층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대선 때 그렇게 지지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지지를 잃게 되면 지지율이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위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2030은 더더욱 민감해요 이런 부분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좀 더 일하라면 그래도 참고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요즘 젊은 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정확하게 받고 일한 만큼 대우를 안 해줬을 때는 불만을 얘기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69시간을 일하라는 건 아니지 물론 69시간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저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이 얘기 나오고 나서 총리실하고 국무총리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아 69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69시간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매주 매주 일하는 걸로 그렇게 들으셨죠? 홍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염지세대들이 우리를 바보로 하니 다 알아요 우리 그거 무슨 말인지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뭘 모르겠어요 역효과가 있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뭐 소위 이런 일반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빡시게 일하고 예를 들면 빡시게 시작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그게 가능하냐고요 대체 물론 특수 업무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특수 업무 같은 경우에 뭐 어느 특정 기계 업무가 몰리는 경우 이런 수는 그럴 땐 가능하지만 일반 회사에서 그게 가능해요? 루티나게 계속 일이 돌아가고 있는데 박정우 기자도 예를 들면 자 3일 동안 열심히 일해 24시간 69시간 일하고 69시간 연속 방송 그럼 죽어 자 그 다음 병원에 실려가요 쉬는 게 뭐냐면 죽는다는 표현이 너무 심한 거 죽는다면서 그게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아니 그거 이제 과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제자리에 노리는 것 같아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요 최진봉의 핫스팟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69시간 일하면요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쉬는 시간 동안 맞아요 그리고 어떤 회사가 뭐 제주도 한 달 살이를 간다고요? 웃겨 죽겠어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책상 빼요 한 달씩 나오면 그리고 일의 업무가 계속 연속성이 있겠냐고 아니 그 사람이 맡은 업무가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일요대도 아니고 한 사람한테 일하다가 한 달 동안 비어 자리를 그리고 또 일해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생체를 이동하면 완전히 깨져요 그러면 그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이게 어느 정도 분리가 돼야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해 잠을 조금씩 하고 그러다가 건강 다 해치죠? 그러고 나서 쉬러 가면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돌아오면 또 이상해죠 그렇죠 이게 말이 돼요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저출산 문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요즘 남성 여성 다 일을 하시잖아요 피곤하죠 지금 그게 말이 되냐고 예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69시간 이 얘기는 이거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선진국들도 지금 보면 호주는 주 38시간 프랑스 35시간 OECD에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제일 많아요 노동시가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라고 하지만 OECD 가입한, 최근 가입한 약간 중진국 쪽에 있는 나라들이 좀 많기 때문에 다섯 번째지 사실상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멕시코 다음에 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 69시간제를 한다고 하니까 세대를 떠나서 이거는 직업을 떠나서 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철학을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철학 가는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삶을 잘 영위하고 전형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게 국가가 할 일이고 정부가 할 일이고 지도자가 할 일인데 그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준다 푹셔라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기업을 위한 정책입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진짜 69시간이라는 이 말이 나온 것도 저는 첫 번째는 가장 큰 문제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문제지만 저는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있었느냐 없었어요 문제가 되니까 이제부터 공론화를 하겠대 MG가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발표해놓고 MG가 싫어해 그러니까 공론화 이제부터 하겠대 아니 정책을 만들기 전에 미리 공론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견을 두루석 뭘 만들어야지 정책을 의견도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문제 생겼네? 그러면 또 바꿔볼까? 이거 뭐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국가 정책이? 그리고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된 게 지금 보니까 대통령이 너무 저는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동부에 또 화를 내셔 60시간 캡을 씌워야지 왜 안 씌웠어? 그러면 노동부가 자기들 혼자 스스로 했겠어요? 대통령과 얘기 안 했겠어요? 참나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본인이 대선 기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20시간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민원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한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120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저 69시간에 대해 화를 낸 게 아닌가 싶었는데 또 60시간 캡을 씨라고 하니까 MZ세대에 비롯한 청년층의 반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 52시간제잖아요 지금 52시간은 이게 52시간 꼭 이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원래 주 40시간 플러스 연장으로 12시간인가? 네 12시간이잖아요 맞아요 주 40시간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구 지금 현재는 맞아요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죠 마침 주 52시간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짚어야 되고 주 40시간에서 주 69시간까지 가니까 얼마나 급격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박정호하고 저하고 밤 12시에 방송해야 돼요 여기서 퇴근 못하고 계속 하실 수 있어요? 나? 출연료 똑같이 주고 아니지 프리미엄이 있어야지 프리미엄이 있어야지 택시도 할증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돈 진봉의 면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웃기려고 하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웃기네요 그래서 69시간제 그럼 59시간제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사안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59시간제로? 제 생각에 설득을 막 하겠지 이제부터 막 논리를 만들어내겠지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더 폭폭을 맞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요 예를 들면 기업 친화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법인세이나 전기세도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조금 깎아주고 예를 들면 조금 올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에 쓰는 건 더 많이 올리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노동시간도 기업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그래요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것도 설득을 하려고 시도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60시간은 이미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그 밑으로 가겠지 59 정도로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또 그래도 필요하다 이게 잘못 오해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해도 안 죽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59시간 이제 저는 총선 때까지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 계속 59시간 얘기하시고 바라보겠어요 네